자 인사 나누게요 안녕하세요 또 코로나 여파인가요? 엄청나게 많이 생겨서 문제를 한번 봐볼래요 이번 주부터는 OX 문제가 아니고 오지선다행으로 문제가 나가는데 저번주에 우리가 했던 건 특별법에 관련된 부분들이에요 쭉 나가는 것들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은 지문이 대체적으로 깁니다 그리고 상가 건물은 작년에 문제가 좀 길었고 좀 어려웠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좀 짧은 편들인데 먼저 한번 문제 봐보실래요? 1번 문제 주택임대차보호법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두 문제가 배정이 되고 판례들이 보통 위지가 되기 때문에 읽을 때에 좀 이렇게 잘 조절해서 읽으셔야 돼요 순간 놓쳐버린 경우가 많이 있어서 1번에 보면 주택임대차의 대학력이라고 하는 게 있죠 대학력은 반드시 인주가 있어야 됩니다 인주가 있어야 되고 우선 변제권이 들어오려면 확장일자가 들어와 있긴 해야 되는데 이 확장일자는 대학력하고는 상관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인주만 있으면 되는데 일본의 주택임대차보호법상의 대학력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그 요건인 인주라고 하는 거 있죠 주택에 인도하고 주민등록이라는 거 계속 존재하고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언제까지 존속이 돼야 되냐 이제 이런 문제는 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경매 개시 기입등기라고 하죠 경매 개시 기입등기인데 그냥 경매 개시등기라고 할게요 경매 개시등기 전에 그 조건을 갖춰야 되죠 인출을 갖춰야 되고 언제까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배당요구라고 해요 배당요구 종기일이라고 합니다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옳은 정답이 계속 존속돼야 된다라는 거 이번에 일단 대학력을 취득한 후에 임차인은 어떤 이후에서든지 가족과 함께 일시적이나마 다른 곳으로 주민등록을 이전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주소를 빼버리면 대학력은 당연히 상실이 돼버리고 다시 전입이 되면 그 다음날 0시부터 대학력을 받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빠져나간다 하더라도 가족이라도 남겨놔야 계속 대학력을 유지할 수 있다 그랬어요 가족의 주민등록도 대학력의 한 요건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고요 세 번째 보면 주택양수인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양수인은 누구를 말하는 거죠 새로운 소유자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주택양수인의 대학력 있는이라고 되어 있어요 있는 임차권자이더라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럼 대항할 수 있다는 거죠 갑은 이렇게 을이 인주를 갖춰서 대학력이 있는데 지금 병이라는 사람에게 신소유자에게 이렇게 소유자가 바뀌었어요 인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학력이 있는 거죠 이렇게 대항할 수가 있는데 병이라는 사람이 뭐예요? 좀 뭔가 허접하죠 호락선이가 말이 아니다 그러면 의리라는 사람은 이 일을 제기해서 이 사람은 나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 집이 경매가 들어갈 수도 있죠 경매가 들어가면 배당 신청을 해서 배당을 받고 나갈 수도 있는 겁니다 대학력이 있는 이게 포인트예요 대학력이 있다라는 임차인이더라도 스스로 임대차 관객 승계를 원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임차 주택이 임대차 기간 만료 전이라고 되어 있죠 경매가 된다 하더라도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우선 변제를 청구하고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거 4번에 보면 입주와 전입 신고를 한 주택의 여기 소유자가 이게 포인트거든요 주택의 소유자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그 주택을 타인에게 매도했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건 이렇게 해서 갑이라는 사람이 뭘 갖춘 거죠? 소유자예요 소유자이니까 당연히 주택의 인도를 받고 주민등록을 갖췄는데 나중에 이 사람이 이걸 판 거죠 의리라는 사람에게 매매를 해버렸어요 그럼 매매하고 이 갑이라는 소유자가 여기서부터 뭘로 가는 거예요? 임대차로 그냥 가겠다 이렇게 넘어가겠다 이런 의미거든요 그러면 이 인주를 뺐다가 다시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계속 유지를 할 건데 그럼 이 갑이라는 사람을 언제부터 임차인으로 볼 것이냐 이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때 이 의리라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게 신소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이 사람을 양수인 이렇게 부르기도 해요 이건 어떤 문구가 나올지 모르는 거니까 그럼 이 사람 앞으로 뭐가 되는 거예요? 소유권 이전 등기가 될 거 아니에요 이전 등기 다음 날이에요 다음 날부터 얘는 임차인으로서 대학력을 갖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하고 동시에 종전 상태를 유지한 채 그 주택을 다시 임차를 한 경우 소유자가 뭐가 되는 거예요? 임차인이 되는 거죠 주택 임대차의 대학력은 주택의 인도, 양도인 주택 양도인이 누구냐면 갑이라는 사람이에요 최초 전입 신고일이다 그러면 안 되게 되죠 이건 뭐라고 해야 돼요? 양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 등기죠 등기 다음 날이라고 해야 돼요 다음 날부터 대학력을 갖는다 그래야 되지 최초 전입일 그러면 안 됩니다 최초 전입일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는 결국 소유자로서 전입 신고가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대학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일단 4번이 정답이 되네요 5번에 주민등록이 직권말소됐다 이게 중요하거든요 직권말소되면 원칙적으로는 대학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대학력 자체가 없어진다 그 이후에 주민등록법 소정에 이 절차를 걸쳤다고 돼 있거든요 이 절차를 거치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 대학력은 그때부터 이 절차를 거쳐서 회복이 될 때부터 대학력이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소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리라는 사람이 임차인인데 인주를 가지고 있었고 여기서 직권말소가 된 거죠 직권말소가 되면 대학력은 어떻게 돼요? 당연히 소멸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나중에 여기서 이의를 제기했어요 이의를 제기하면 여기서부터 대학력이 있는 게 아니라 직권말소로 이렇게 소급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 직권말소 이후에 새로운 3자, 선의 3자가 있다 하더라도 얘의 이의 제기를 해서 소급해서 대학력을 가지면 이 친구는 대학력을 가지고 여기에 새로운 선의 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다 이런 의미거든요 소급이 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이의 절차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선의 누구한테도요 3자에 대해서도 기존의 주택의 임차권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해서 지금 5개 지문입니다만 전체적으로 판례는 다 알고 계셔야 될 판례들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는 최소한 몇 번씩은 건들었던 판례들이기 때문에 꼼꼼히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이게 보통 75번 정도 되거든요 문제로는요 75번 정도 나오는 거니까 체크하시고 이번에 다음 중 현행 시행되고 있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틀린 거거든요 일본에 보면 주택의 임차권은 그 등기가 없는 경우에도 등기가 없어요 없는 경우에도 임차인 주택의 인도를 바꿔 주민등록을 마쳤습니다 인주 그럼 그 이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건 언제예요? 이건 다음날부터죠 다음날부터 0시부터예요 0시부터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주택의 양수인, 양수인 누가 되는 거죠? 소유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의 지위를 어떻게 한 걸로 승계한 걸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 살 수 있도록 해줘야 되고 보증금도 돌려줘야 되죠 신소유자가 세 번째 대항요건과 임대차 계약 증서상에 확정일자를 갖춘 임차인은 임차주택의 환가대금에서 여기가 틀렸네요 모든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에서 변제를 받을 수 있다 X가 된 거죠 우리가 보통 인주가 되어 있고 플러스 확정일자를 갖추면 이 사람은 우선 변제권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이 우선 변제권이라는 것은 선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을 수는 없고 누구보다 후순위보다 우선 변제를 받는다 그런 개념이지 모든 다른 담복권자 그럼 이건 모든이라는 것은 결국 선순위까지도 포함이 되는 개념이기 때문에 X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선순위보다 우선 받는 게 아니라 후순위보다 우선 받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질문을 받은 게 하나가 뭐냐면 어제 새벽에 내가 답변을 달았던 게 대항요건을 갖추면 우리가 대항요건 전입신고를 하잖아요 그럼 인주를 정확히 해야 되잖아요 주소 할 때 동호수를 정확히 기재해서 전입신고를 해야 됩니다 동호수가 다르면 안 되죠 다세대 주택은 그런데 이상하게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를 받을 때는 그 동호수가 정확히 되지 않거나 아파트 명칭이 누락됐다 하더라도 우선 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그걸 질문을 하셨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전입신고는 당연히 뭔가 집원 그다음에 동호수가 정확히 기재가 되어야 그 사람이 거기에 사는지 아는지 확인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런데 임대차 계약서의 확정일자는 그 기간 날짜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걸 확인해 주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거기에 아파트 명칭이나 동호수 누락이 됐다 하더라도 임대차로서의 우선 변제권은 계속 유지가 될 수 있고요 심지어는 그 임대차 계약서 자체가 소실되고 잃어버렸다 하더라도 주민센터에 가서 확정일자를 맡게 되면 확정일자부 장부가 있습니다 그 장부에 의해서 확인만 되더라도 우선 변제권은 유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정일자라는 것은 뭔가 전입신고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시간에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는 것을 확인만 하는 일자이기 때문에 꼭 아파트 명칭 동호수가 누락되더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전입신고가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4번에 임대차가 종료된 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그럼 임차는 당연히 어디예요? 임차 주택소재지법원이에요 임대인 주소지법원이 아니라 임차소재지법원, 시군법원에다가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죠 이건 임대차가 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종료 시에 플러스 보증금 전부나 일부를 반환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못 받았을 때 그 다음에 여기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주택 소재지법원, 소재지법원에다가 단독입니다 단독으로 등기를 해달라고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렇게 되어 있죠 이 비용은 누가 부담을 하는 거예요? 당연히 임, 대, 인이 비용을 부담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만약에 시군법원이나 지방법원에서 이걸 기각을 할 수가 있어요 각하한다고 하죠? 문전박대라고 해서 만약에 각하를 당했다 그러면 이 친구는 상급법원에다가 항구를 해서 이걸 다시 심리에서 등기해 주세요 라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얘는 동시이행항병권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동시양병권이 5번의 기간에 정함이 없거나 기간을 2년 미만으로 정했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예를 든다면 주택임대차는 재단이 2년이지만 1년만을 약정을 했습니다 1년만을 그럼 임대인은 뭘로 가는 거예요? 임대인은 2년으로 본다 2년으로 본다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임차인 입장에서는 1년을 주장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2년을 주장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1년이나 2년을 주장할 수 있는 건 임차인에 한하는 것이지 임대인도 주장할 수 있다 그러면 X가 돼요 임대인은 안 돼요 그래서 임대인은 무조건 2년을 확보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5번 이렇게 정리가 됐네요 그 다음에 3번인데요 이 3번 스타일이 작년에 상가금물 임대차 보호법하고 거의 유사성을 갖고 있는 문제입니다 이 문제가 여기 보면 분명히 서울이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상가금물이라고 되어 있고 보증금이 5억입니다 그런데 월세가 350이거든요 5억에다가 350 곱하기 100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3억 그러면 5천이 되는 거고요 두 개를 플러스하면 8억 5천이 된단 말이죠 이렇게 그럼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적용을 받아야 안 받아요? 받죠 그러면 이 사람은 받는 거예요 틀린 것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으른 임대차가 종료된 후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있습니다 만약에 작년에 나왔던 게 5억에다가 작년 32회 때는 500만 원이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5억이 되는 거죠 그럼 당연히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억 그럼 서울특별시는 9억이기 때문에 5억을 초과했죠 이걸 초과해버리면 상인법이 적용이 안 됩니다 그럼 만약에 이게 이지문에 들어가 있었다면 이건 있다가 아니라 없다고 해야 돼요 그래서 상한선을 초과해버리면 임차권 등기 명령이나 우리가 최단, 상가금물의 최단기간이 몇 년이에요? 1년이죠 적용을 안 받아요 만약에 10억짜리 보증금을 가지고 있는 상가금을 임대차에서 둘이 약속을 했다 6개월로 기간을 그럼 6개월이에요 자동으로 1년이 늘어나는 게 아니라 왜? 상인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8억 5천이기 때문에 상인법을 적용받기 때문에 임차권 등기 명령을 신청할 수 있다 이게 맞는 거죠 이번에 사업자 등록은 대약력 또는 우선 면제 취득요건일 뿐만 아니라 당연히 존속요건입니다 언제까지 존속돼야 되는 거예요? 경매 개시 등기 전에 갖춰야 되고 배당요구 종기일까지는 계속돼야 되거든요 이건 주인법 상인법 모두 같습니다 이건 아까 써드린 거 의리 액수거물의 일부를 경과실이라고 되어 있어요 파손한 경우 갑은 의뢰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맞아요 이게 만약에 갱신요구권 여기 갱신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으면 거절할 수 있다라고 하려면 일단은 3기 이상 연체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 과거형이든 현재형이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여기가 중과실이어야 됩니다 중과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부나 대부분이에요 대부분 뭐라고 했어요? 철거 그래서 8가지 중에 이 3가지 정도는 기억을 하고 계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가 8가지인데 갱신을 안 해 줄 수 있는 거예요 특히 8가지 중 이 3가지는 반드시 구별을 좀 하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는 경과실이잖아요 그럼 경과실은 거절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기가 만약에 중과실이 들어갔다면 거절할 수 있다 이렇게 들어와야 되겠죠 문구 자체가 그 다음에 4번에 4번에 을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해서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입니다 10년을 초과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네요 이건 초과가 되어버렸어요 초과가 되면 갱신요구권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최초의 기간을 포함해서 10년까지고요 그 10년 안에 뭐가 들어가지 않죠?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법정 갱신 기간은 포함되지 않는다 5번에 갑의 의뢰 권리금을 수수방해를 했나 봐요 방해하면 안 되죠 이게 언제까지죠? 여기가 존속기간 종료시가 되는 거고 종료시로부터 몇 개월이죠? 6개월 이 사이에서는 권리금 수수를 방해해서는 안 되게 돼 있습니다 원래 3개월 했는데 6개월 늘어났거든요 개정되고 아직 시험에 기출되지는 않았습니다 이거는 방해한 날로부터 3년은 맞는데요 방해한 날이 아니라 여기는 임대차죠 임대차가 종료한 날이에요 종료시로부터 3개월이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5번이 틀린 지문이 되네요 이 지문은 두 번 기출이 됐습니다 이걸로 한 번 기출됐고 이 날짜, 날짜로 10년으로 해서 한 번 바뀐 적이 있는데요 한 번, 이건 두 번 기출이 됐기 때문에 체크해서 확인하시라는 거 4번 상가금을 임대차 보호법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1번 건물의 인도와 사업자 등록을 신청입니다 여기 이게 맞아요 인사라고 하죠? 인사 인사인데요 여기가 신청해야 되는데 여기가 교부가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인사, 다음 날, 인사 신청인데 인사, 교부, 다음 날 0시 그럼 틀린 지문이에요 반드시 교부인지 신청인지 여기까지 확인하세요 그런데 이건 좀 아이라는 게 오늘 사업자 등록을 신청하면 한 20분이 있으면 이 사업자 등록증이 교부되거든요 이렇게 교부돼요, 바로 교부되는데 일단 시험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체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갱신 요구권은요 대통령이 정하는 보직금 액수를 초과했다고 하면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는데 액수가 된 거죠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아까 서울식필시가 9억을 넘었어요 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대권, 갱삼이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대학력, 권리금, 갱신요구권 3기 연체는 적용되기 때문에 인정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3번은 상가임대차의 법정갱신입니다 법정갱신, 자동갱신, 묵지적갱신이라고 하는 거죠 전체 임대차 기간 10년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가능하다 즉, 갱신요구권 기간 안에는 법정갱신을 포함하지 않고 계산합니다 여기 기간 안에 이 법정갱신은 포함해야 안 해요 포함하지 않고 10년이에요 포함하지 않고 10년을 의미합니다 상가건물 체단이 몇 년이죠? 1년 특이하게 있는 경우 임차인은 그 기간의 유효함을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1년 미만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3장에 가면 주택임대차보호법이나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서 가장 흔히 쓰는 트랙이 여기예요 임차권을 없애버리고 여기다가 임대인을 집어넣어요 이렇게 임대인은 그 1년 미만의 기간을 주장할 수 있다 그럼 X가 되는 거예요 이건 X 이건 임차인이 들어와야 돼요 임차인은 오른 거고요 이렇게 그래서 4번은 오른 거고요 여기가 임대인이 들어가면 안 된다고 이 자리에 그 다음에 보증금 중 일정액이라는 거 보인가요? 보증금 일정액이 뭘 말하는 거예요? 소액보증금이에요 소액보증금 이렇게 그러면 소액보증금은 상가금을 경락대금에 얼마를 넘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거죠? 2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지금 서울특별시가 6,500에 상가건물은 2,200까지 우선 변제를 받을 수 있다 하더라도 경락대금이 예를 들면 얼마라고 할까? 3,000만 원에 경락이 된 거예요 그럼 경락대금은 3,000만 원이면 거기에 2분의 1이니까 1,500만 원 내에서만 소액을 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럼 서울특별시가 6,500에 2,200이니까 2,200을 모두 받을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경락대금의 2분의 1인데요 이게 주임법하고도 똑같아요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도 2분의 1입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서울특별시는 1억 5,000에 5,000까지 받을 수 있지만 만약에 경락대금이 7,000이면 3,500 내에서만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 5,000을 다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2분의 1 범위 내에서는 받는데 이게 상가건물 임대차가 원래 소액이 3분의 1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걸 개정해서 2분의 1로 갖다 놨어요 그래서 좀 나아지긴 했는데 기출이 아직 안 됐어요 이 지문도요 그래서 한번 상가건물도 바뀌었어요 3분의 1로 나오면 안 됩니다 지금 2분의 1입니다 3분의 1이 좋은 거에 2분의 1이 좋은 거예요 2분의 1이 훨씬 좋죠 그렇죠? 더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소액 임차인 입장에서는 그래서 한번 좀 꼼꼼하게 정리를 하셔야 돼요 집합건물, 정족수는 꼭 애와두시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거든요 왜 이 정족수를 애와라고 하냐면 민법은 숫자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런데 작년에 집행법 집합건물에 정족수가 모두 변경됐어요 조금씩 새로 신설되기도 했고 그런데 배정이 안 됐어요 작년에 문제에서 그래서 올해 좀 조심을 하실 필요가 있는데요 재건축은 얼마가 있어야 되는 거죠? 5분의 4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공용부분 변경이라고 돼 있죠 얼마예요? 3분의 1 이게 신설된 거거든요 이게 없었어요 3분의 1이라는 숫자가 감사액의 면제, 해계 면제도 3분의 2인데요 여기서 조심할 건 여기 혹시 권리 변동을 요하는 공용부분 변경이에요 공용부분 변경 이렇게 나오면 얼마가 가야 돼요? 5분의 4가 필요해요 이렇게 그래서 3분의 2인지 5분의 4인지 다르다라고 하는 거죠 권리 변동을 요하는 거하고 그냥 공용부분 변경하고 관리 규약도 조심하셔야 돼요 이것도 4분의 3이고요 여기 4번이 정답이 된 건데요 건물 가액의 2분의 2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하는 여기입니다 통상 집회계리, 과반수로 결정을 하거든요 그럼 2분의 1, 여기는 뭐가 들어가야 돼요? 초과예요 초과 2분의 1 초과가 되어야 5분의 4가 필요합니다 여기 초과가 되어야 5분의 4가 필요해요 리모델링이거든요 이게 전체 벽을 허물고 기둥만 남은 상태에서 들어가는 거 일단 정답은 4번인데 집합건물은 정족수 오래 신경을 쓰고 갈 필요가 좀 있습니다 마지막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본의 가등기 담보등에 관한 법률에서 주대 목적이 매매대금 채권이라고 되어 있네요 우리가 공사대금, 매매대금, 물품대금은 가담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정산 절차를 걸칠 필요가 없다 그랬습니다 두 번째 실행통지 상대방이 채무자 등 여러 명이다 그럼 채무자 등 여러 명이 누구예요? 채무자, 물상보증인, 제3취득자입니다 제3취득자 이 사람들은 모두 통지를 해야 되죠 이 중에서 한 사람이라도 누락이 됐어요 누락이 됐다면 실행통지는 무효가 됩니다 실행통지는 무효입니다 이렇게 되죠 소유권 취득 못한다는 거죠 그다음에 채권자가 담보 계약에 따라서 적법하게 소유권을 취득하려면요 청산금을 평가액을 누구에게? 채무자 등에게 통지를 반드시 하여야 합니다 이걸 통지하지 않고 소유권을 가져왔다 그럼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런데 나중에 이후에 그 절차를 다시 뭔가 걸친다면 무효였던 게 유효로 전환될 수는 있습니다 이게 사후에 치유가 되는 거죠 4번에 일단 청산금 평가액을 통제한 채권자는 그 통제한 청산금액에 대해서 다툴 수가 없죠 채무자는 다툴 수는 있습니다 채무자는 다툴 수 있지만 채권자는 다툴 수 없다는 것 5번에 담보가등기 후에 저당권자는 청산기간 내입니다 청산기간이 몇 개월이죠? 2개월 내에 저당권의 비담보 채권 돌의 전이라는 거 보이죠? 돌의 전이더라도 경매를 청구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된 건데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대체적으로 특별법은 이 정도 수준이 나와요 기출이 그래서 75번부터 해가지고 80번까지 문제가 배정이 되고요 마지막 80번 문제가 집합건물이 될 때가 있고 명의신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제 그건 감안을 하고 보시면 되는데요 웬만하면 저는 수업 들어갈 때마다 그 말을 많이 합니다만 민법하고 학교론이 동시에 나오잖아요 학교론이 1번부터 해가지고 40번이고 민법이 41번부터 80번까지예요 공부는 분명히 정답이 없습니다 알겠죠? 시험을 보는 패턴도 정답이 없습니다만 저는 75번부터 풀으라고 그래요 문제를 75번부터 80번까지 풀고 그 다음에 학교론 1번을 풀어나가는 게 훨씬 시간을 안배하는 게 좀 좋습니다 왜 그러냐면 학교론을 먼저 1번부터 풀면 학교론 1번부터 아마 10번까지는 대체적으로 그렇게 어렵지 않다고 제가 기억을 해요 들었어요 저도 그래서 괜히 처음 잡으면 집중해서 공부하다 아니 시험 문제를 풀다 보면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잘 모를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시간을 1번부터 10번까지 먹어버리면 결국 뒤에 특별법을 못 풀어요 시간에 이게 쫓겨가지고 근데 특별법은 75번부터 지문이 약간 길거든요 그걸 집중해서 먼저 풀고 앞으로 오면 훨씬 편하다라고 하긴 하더라고요 시간 안배가 혹시 각자의 취향이 다르겠지만 그렇게 한번 해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은 들어요 각자 알아서 하시면 돼요 강요하는 건 아니고 혹시 강요를 해요 그럼 강요 안 해요 한두 살 먹은 것도 아닌데 자 어디로 오려면 앞으로 와보세요 이게 민법 제일 앞으로 오시면 돼요 총치 요약지 펴가지고 제가 가끔 이거 끄어야 되는데 자 자 가끔 제가 책 가끔 책 보다가 보면 메모를 할 때가 있거든요 요약지 나온 거 받아가지고 내가 받자마자 이 말을 썼나 봐요 되어가는 대로 살아라고 아니 여기다 보니까 제가 메모를 해놨더라고요 이렇게 토양학 수목생리학 수목병리학 이렇게 써놓고 내가 보는 책 책인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써야 되냐면 이렇게 써놨네요 되어가는 대로 살라고 이게 막 살아라는 건 아니에요 이게 막 사세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카피했거나 했겠죠 보다가 그냥 적었나 봐요 이게 의미가 내가 지금 기억나요 이게 말 뜻이 지금은 자 되어가는 대로 살라라는 겁니다 어거지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는 거겠죠 안 그러겠어요 공부하다 보면 꾸역꾸역 가다 보면 스트레스를 안 받을 수는 없어요 안 받을 수 없습니다 공부가 쉬운 건 아니에요 공부가 어렵습니다 이게 공부는 어려워요 공부하는 게 근데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는 게 아니고 시험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항상 그걸 놓치면 안 돼요 민법 공부는 쥐가 내려요 민법 공부하려면 근데 민법 시험 공부는 쥐 안 내려요 왜 그러냐면 지문이 나오는 게 한계가 되어 있어요 이렇게 딱 한계가 근저당권 그러면 근저당권에 나오는 지문이 아마 지문 정리해봐야 한 한 20개 30개밖에 안 돼요 거기서만 계속 돌리는 거거든요 기출 문제를 한 다섯 번 정도 풀고 나서 다시 문제를 보잖아요 그럼 어디서 본 놈들이에요 다 정확히 기억이 안 나서 그러지 보긴 본 놈들이에요 한 번씩 내가 이해가 안 된다 하더라도 여러 번 반복해서 읽다 보면 걔들이 눈에 보여요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지문의 한계성 때문에 그러니까 시험에 나오는 것들은 꼬박꼬박 정리해가지고 외우는 게 돼요 그래서 이게 공부를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희망이 있는 시험이에요 이 희망 자체가 자격증 시험이라는 게 이게 원래 민법은 민법 총칙이 먼저 나오잖아요 그리고 나서 물권법이 이렇게 들어오는 거거든요 물권법 그 다음에 또 하나가 계약법이에요 계약법하고 들어오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특별법 이렇게 들어오는데 제가 이제 특별법을 그때 선거 때문에 한꺼번에 제가 정리를 해보려고 해서 정리가 됐던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제 뭐 문제수는 이게 뭐 10개가 되고 이게 14개가 되죠 간혹 15개가 나올 때도 있었어요 그럼 민총이 9개가 나오더라고요 요즘은 안 그래요 다 10개씩 나오더라고 계약법은 총 10문제 얘가 6문제인데 제가 바라는 건 그거예요 특별법은 지금 배웠잖아요 우리가 최소 4문제는 맞춰달라 이건 내가 주문을 해요 한계가 돼 있기 때문에 제가 가르친 게 다거든요 이 4개만 맞춰준다면 민총에서 8개만 맞춰서 이제 알겠죠 그리고 이거 뭡니까 8개 정도 맞추면 나머지 물권법은 공부 안 해도 되겠네요 그러지 않겠어요 다 하려고 할 필요 없고요 8개 못 맞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8개 8개 그럼 16개 이건 20개네요 그렇죠 그럼 4개만 더 맞추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서 하나하나씩 더 나아간다고 할까요 7개 7개 그 다음에 4개 이게 더 맞을 수 있거든요 얘는요 6개 다 맞은 사람도 있어요 특별법이에요 쉬워가지고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건 충분히 나온다고요 물권법이 너무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의미죠 다 하려고 하지 말고 난 다 해야 되겠어요 다 해도 괜찮아요 괜찮으니까 그중에 이제 민총을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데요 민총은 총 6파트로 나눠 있긴 해요 하나가 뭐가 있냐면 권리변동이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법률행위라고 하는 게 있어요 법률행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가 있냐면 의사 표시라고 하는 게 있어요 이 의사하고 표시는 합성어예요 이따 이야기하겠지만 의사라는 건 생각이에요 생각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말하는 거고 이 표시라는 것은 입을 통해서 말로 하거나 글로 쓰거나 뭔가 행위를 하는 거 있죠 행동 그런 것들을 표시라고 해요 두 개가 합성이 되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대리라고 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대리 제도 대신한다는 거야 나 대신 등기해 주세요 나 대신 소송을 해 주세요 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무효화 되거나 취소가 되거나 그 다음에 조건이 되거나 기한이라고 하는 게 들어오거든요 이렇게 예전에 시험은 이렇게 문제가 참 많이 배정이 됐어요 이렇게 두 가지가 배정이 됐는데 요구를 내는 이상한 게 의사 표시가 중요하지 않다는 건 아니지만 이렇게 우리 시험에서는 이렇게 좀 중요하게 된 것 같아요 그럼 대체적으로 여러분들 민청은 뭘 공부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의사 표시, 대리 제도, 무효, 취소예요 이게 원래 두 문제고 이게 세 문제 정도 이게 두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열 문제에서 그럼 이렇게 잡아도 일곱 문제가 돼버리네요 그렇죠? 일곱 문제가 안 나오면 여섯 문제가 나오겠죠 못 나와도 이 중에서 이제 권리 변동을 와볼게요 권리 변동은 뭔가 정말 쓸데기 없어요 민법 공부를 할 때 권리 변동은 중요해요 민법 공부는 그런데 우리 민법 시험 공부는 권리 변동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시험에 안 나오나요? 나와요 언제요? 26회 때 한번 나왔는데 26회 때는 이 권리 변동하고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였고 준법률 행위였기 때문에 그다음에 28회 때 한번 물어봤습니다 28회에 뭐를 물어봤냐면 저당권 설정 행위가 이전적 승계인가요? 이렇게 물어본 거야 이전이라는 건 뭐예요? 이전 매매처럼 소유권이 완전히 바뀌는 거거든요 그러면 내 집에다가 저당권 설정했다고 해서 내가 소유자인데 내 소유권이 바뀌나요? 안 바뀌죠 그걸 원래 설정적 승계라 그래요 지상권, 설정, 지역권, 설정, 전세권, 설정, 저당권, 설정 이게 설정적 승계예요 이전이 아니고 그게 일본어 답을 물었었어요 28회 때 마지막으로 그래서 이건 나중에 문제를 풀어도 되는 거니까 너무 신경 쓰고 박스에 올려고 하지 말라는 거죠 6페이지에 있는 거 알겠죠? 안 해봐도 되는데 이건 좀 설명을 해볼게요 권리, 쓰지 마세요 안 써도 돼요 권리 변동은 그랬습니다 이 권리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권리는 물권일 수도 있고요 이게 물권 이 물권일 수도 있고 그다음에 채권일 수도 있어요 채권이라고 합니다 저는 물권과 채권을 여러 번 이야기를 해주는데 이게 가슴에 와닿지 않는 거 가봐요 거의 대분들이 내가 이 친구한테 돈 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채권이에요 이런 것들이 채권이거든요 그런데 내가 만약에 물건을 가지고 내가 물건, 나한테 물건 사용하잖아 이건 물권이거든요 물어볼까요? 공부하는 사람들 우리가 물권법에 가면요 물권적 청구권이라는 게 있어요 내 물권이 누군가에 의해서 침해를 당하고 있으면 돌려주세요, 반환해 주세요, 비껴주세요 할 수 있거든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물권일까요? 채권일까요? 물권은 뭐냐 이건 사람이 물건을 가지고 사용하고 수익하고 처분하는 거거든요 그럼 사람 대 물건이에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 대 사람이 아니고 그럼 채권은 뭐냐 그러면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이건 채권이에요 그럼 물권적 청구권은 지금 현재 물권자가 침해자에게 그러지 마세요 돌려주세요 하고 사람이 사람에게 뭔가를 요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물권적 청구권은 채권이에요 물권이 아니고 단지 물권에 기해서 그런 청구권이 나오기 때문에 물권적 청구권 물권에 갖다 놓고 이야기를 하지만 걔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본질을 갖고 있는 거예요 물권에 의해서 발로가 되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에요 그러면 권리는 이 자리에 물권이 들어갈 수도 있고 채권이 들어갈 수 있거든요 물권 변동, 채권 변동 변동이 그럼 뭐냐 변동은 물권 자체가 아니면 채권 자체가 발생이 되거나 변경이 되거나 또는 뭐예요 소멸되는 것을 총칙해서 변동이라 그래요 내가 만약에 땅에다가 내가 집을 하나 지었습니다 집을 건축한 거죠 그럼 집에 대한 뭐가 생기는 거죠 소유권이 하나가 발생이 된 거죠 원래 없다가 그러다가 뭔가 이 소유권을 가지고 누군가의 변경 팔았습니다 그럼 소유권이 바뀌겠죠 그런데 만약에 그 집이 어떻게 해도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실될 수도 있잖아요 그럼 소멸이 될 거 아니에요 권리가 발생되고 변경되고 소멸되는데 이걸 생로병사라 그래요 그냥 사람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 과정을 이야기한다 그러면 이 권리변동일 때 물권의 발생, 물권의 변경, 물권의 소멸 그러고요 채권의 발생, 채권의 변경, 채권의 소멸인데 얘들의 공통점이 권리다 보니까 권리변동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물권에 가면 물권변동이라고 하겠죠 채권에 가면 채권 변동하지만 여러분들은 채권법을 배우지는 않습니다 채권을 안 배워요? 안 배워요 그럼 여러분들이 배우는 채권은 뭘까요? 채권은 봐요 내가 이 사람들에 뭔가를 청구하잖아요 그럼 길거리 지나가다가 아무나 잡고 돈 주세요 그럼 미친 사람이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않나요? 오늘 만약에 수업 끝나고 지나가다가 사거리에서 잡아가지고 아무 사람이나 잡고 돈 주세요 그래 보세요 돈 주세요 그러면 미쳤다고 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누군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청구하려면 근거, 원인이 있어야 돼요 원인이 그 원인이 두 가지예요 채권이 발생되는 원인이 두 가지거든요 하나는 뭐냐면 법의 규정에 의해서 특히 여러분들 교통사고 나잖아요 교통사고 그럼 피해자 입장이면 가해자에게 손해배상 물어주세요 하고 750조에다가 규정을 뒀어요 불법행위로 인할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에게 법률 규정 그럼 또 하나는 뭐냐면 그 원인 자체, 채권 발생 원인이 계약이에요 둘이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매도자는 매수자에게 매수자는 매도인에게 뭔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우리 전범위는 채권을 배우는 게 아니라 채권 발생 원인인 계약을 배우는 거예요 한 파트를 이걸 계약을 배우는 거지 채권 자체를 배우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배우는 민법은 한 2분의 1 정도밖에 안 배우는 거예요 지금 현재 중개사에 들어가는 거 책만 해도 이게 다섯 권이에요 두꺼운 걸로 저희 때 제가 홍보할 때는 이게 거의 한 3천 페이지 정도 돼요 양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배우는 건 깊고다 요약집 200페이지 그리고 이거 마스터북 한 170페이지 이것도 많죠 그렇죠? 이것도 미치겠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이 정도 해도 괜찮다고 중개사는 충분하거든요 자, 이게 지금 권리변동인데 권리변동의 원인이 있다는 거지 이 원인이 뭡니까? 그러면 두 개로 나눠줘요 쓰지 마세요 하나가 법률 행위라는 게 있고 또 하나가 뭐예요? 법률 규정이 있거든요 그럼 법률 행위는 뭡니까? 그러면 제가 항상 애우지 말라고 하거든요 법률 행위는 사전적 의미는 그래요 법률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격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하는 법률 요건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제가 애웠을까요? 이해했을까요? 저는 이해한 거예요 애운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그러니까 뭔가 효과를 발생시키려고 하는 필수 불가격의 의사표시를 요소로 해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거야 그걸 우리가 의도했다고 해요 의도 생각한 대로 효과가 발생이 되는 것을 법률 행위라고 그러고 당사자 의도와 상관없이 법의 규정이에요 규정에 따라서 효과를 발생시키는 걸 법률 규정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가 이걸 배울지는 않아요 왜? 법의 규정이 되어 있으니까 다툼이 없겠지 우리가 배우려고 하는 건 법률 행위예요 그래서 여기 쭉 오면 권리 변동하고 들어와 있잖아요 여기 권리 변동 권리 변동 그러면 뭐예요? 권리가 발생도 변경도 소멸된다 여기 원인이 뭐가 있습니까? 원인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가 뭐예요? 법률 행위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법률, 규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갖다 놨죠 여기는 의도한 대로 효과 여기는 규정대로 효과 이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럼 여기에 법률 행위를 끄시고 와가지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야 핵심이 법률 행위니까 이런 식으로 이렇게 그럼 법률 행위의 가장 핵심이 뭐예요? 핵심이 의사표시잖아 필수불가결한 의사표시를 요소로 한다 그렇죠? 그럼 의사표시를 배우는 거고 법률 행위는 꼭 내가 해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지 대신 누구한테 시킬 수 있잖아요 대신할 수 있다 이걸 대리 제도라 그래요 법률 행위는 대신할 수 있는 거거든요 단 무조건 대리가 다 되는 건 아니에요 대신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결혼하잖아요 난 이 여자하고 결혼해야 되겠다 결혼하기로 했어 저 결혼해 줄래? 해줄게 그랬는데 내가 바빠 그래서 나 대신 네가 좀 갔다 와 너 결혼식장에 대리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죠 그래서 법률 행위가 모두 대리가 되는 건 아니에요 법률 행위가 또 뭐가 될 수 있어요?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되는데 무효 취소요? 이게 뭔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또 법률 행위를 할 때는 뭘 붙인다는 거야? 조건을 붙일 수도 있고 귀환에 붙일 수도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체 법률 행위를 배우는 거예요 권리변동 딱 하나 갖다 놓고 그러면 이 모습을 권리변동 모습을 잠깐 제가 봐볼게요 두 가지만 확인해 볼게요 6페이지 박스 한번 봐보실래요? 거기 보면 책 있죠? 거기 보면 박스에 권리변동에서 발생 보인가요? 발생, 권리변경, 변경 보이죠? 그다음에 소멸보인가요? 그러면 출생하고 살아가고 죽는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요 권리발성에 원시치득, 승계치득 보이잖아요 원시치득은 전에 주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전주가 없다는 거고 승계는 물려받는 거잖아요 지금 그럼 원시치득에 신축 한번 동그라미 쳐봐요 애우지 말고 부담없이 동그라미 치세요 집에 가서 복습할 때 애워야 되겠다 쓰잘득이 없는 짓이에요 알겠죠? 그냥 동그라미 신축, 건물이 없다가 건물을 지은 거잖아요 신축 그다음에 시호치득 보인가요? 시호치득 우리 치득시호라는 거 앞치나 매치나 같은 말이네요 그다음에 무주물선점 보인가요? 무주물선점이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 무주물, 주인이 없는 물건을 선점 먼저 점유한 사람이 장땡 이런 거예요 이게 뭐예요? 낚시질 하죠 낚시질 고기, 고기 낚시질 하면 내가 먼저 잡았으니까 주인 없는 물건 이게 뭐예요? 이런 것들은 내 거죠 그렇죠? 그런데 길거리, 지하철 같은 거 타고 다니다 보면 가끔 술 취해가지고 가방은 덩그라이 남아있고 사람만 간 경우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지하철 타려고 벤치 간이 좀 있잖아요 조금 앉아있는 거 사람은 없는데 가방만 놓여있는 경우도 있잖아요 주인은 먼저 떠난 거야 비틀거리면서 가버리고 가방만 놓여있지 그건 뭐예요? 주인이 없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주인이 있는 물건이에요 그거 가져가면 안 돼요 그거 점유 위탈물, 행정죄 그거 처벌받습니다 그걸 유실물이라 그래 그래서 유실물 신고를 해줘요 해놓고 1년 이상 기다리는데 주인이 나타나지 않더라 그럼 주운 사람이 가질 수는 있어요 그때는 원시 취득이라 그래 그런 것들은 그걸 우리가 유실물 습득이라 그래요 그런 거 매장물 발견 보이죠? 땅 파다 보면 옛날 물건들 나올 수 있잖아요 그렇죠? 금괴가 나왔네? 공고를 했겠죠? 주인이 안 나타나 그럼 누가 먹어요? 그거 매장물을 발견한 사람이 먹거든요 그게 매장물 발견이에요 원시 취득인데 그런 게 있다 혹시 여러분들 부합이라는 걸 배우죠 부합 한 몸뚱아이가 됐다 부합도 원시 취득이에요 부합이라는 것도 원시 취득이거든요 승계 취득은 이전적 승계에서 특정 승계, 포괄 승계 나오죠 이전적 승계는 전 주인의 소위권이 없어지는데요 특정 승계는 매매가 대표적입니다 동그라미 매매 포괄 승계는 상속이죠 매매는 그 물건만 넘어가잖아요 상속은 포대기 싸가지고 다 넘어가요 쓰던 밥그릇, 숟가락, 젓가락, 젓가락, 숟가락 다 똑같은 말이네 다 넘어간다고 이런 것들은 포괄 포괄 승계는 상속 이렇게 생각하면 되고요 설정적 승계는 전 주인이 소실을 하지 않습니다 지상권 설정, 전세권 설정 보이죠? 소유자가 소유권을 잃는 건 아니니까 권리변경, 주체변경, 내용변경, 작용변경인데 작용변경만 하나 체크할게요 밑에 양가로 3번 있잖아요 저당권 순위 승진, 임차권의 대학력 강화라는 거 보인가요? 그것만 하나 잠깐 봐볼까요? 갑이라는 사람이 집이 있습니다 을이라는 사람이 임차인이네요 이렇게 그럼 원래 임차인은 2년간 살기로 약속을 했는데 1년 있다가 주인이 바뀌어버렸네요 신소유자 그렇죠? 이렇게 그럼 임차인은 얘한테 대학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뭐 있어요 없죠 대학력 없지 왜 있어요 임차권은 계약이기 때문에 대학력이 없어요 계약을 맺은 사람에게만 주장을 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오버롭된 건 뭐예요? 이 사람이 인주를 갖췄나 보죠? 그렇죠? 앞서 가고 있네요 인주를 갖췄어요 아니면 이 사람 임차권을 등기한 거지 그렇죠? 그러면 이건 대학력권을 갖췄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고 제가 앞에다가 대학력권을 갖췄다는 말을 안 했거든요 그럼 얘는 이렇게 대학할 수 있다 없다 대학력이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그럼 군대를 갔다 온 남자 아들내미 군대를 안 갔다 온 남자가 집에서 담배를 핀다 이거 싹당머리 없는 놈이고 군대를 갔다 온 아들이 담배를 핀다 뼈 삭는다 조금만 펴라 그렇죠? 그래서 저 어릴 때는 남자들의 기준점은 군대였거든요 군대 갔다 왔냐 안 갔다 왔냐 힘이 바뀌잖아요 이게 그렇죠? 돈을 안 벌 때 신랑 그렇죠? 돈을 벌 때 신랑 당연히 다르죠 효과가 힘이 바뀌잖아 힘은 뭐예요 힘이 다른 말로 효력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작용변경 효력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하나만 더 해볼까요? 가별한 사람이 집이 있는데 의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저당권 저당권자가 있을다고 할까요? 5월 1일자 얘는 6월 1일자 여기 저당권이 두 개가 있네요 이 집이 경미로 넘어갔습니다 낙찰금 나오겠죠? 이때 피담보채권 1억씩 받아야 됩니다 원래 빌려준 돈이 1억씩이거든요 그럼 경락대금은 최소한 2억은 나와야 되죠? 그런데 1.5가 된 겁니다 1억 5천으로 낙찰이 됐네요 그럼 1억 5천이면 누군가는 손해를 볼 거 아니에요 둘 중에 하나는 그럼 누가 먼저 배당을 받아요? 첫 번째 성립된 게 두 번째 성립은 얼마 받는 거예요? 5천이에요 그렇죠? 그럼 적게 받잖아요 그런데 나중에 갑이라는 사람이 돈을 벌어서 경매에 넘어가기 전에 돈을 변제를 해버렸어요 그럼 저당권은 없어진 거잖아요 그럼 이 후순위에 있던 저당권은 순위가 승진돼요 순위가 승진된다고 그랬더니 변경등기를 한다는 말이 아니어요 그대로 있는데 앞에가 없어졌으니까 효력이 상승됐다 이게 순위 승진이라 그래요 그럼 5천밖에 못 받았던 애가 선순위가 있으면 이제는 얼마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1억을 모두 받을 수 있잖아요 제 말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걸 우리가 뭐라 그래? 힘이 바뀌었다, 작용이 변경됐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면 저당권의 순위 승진이란 말 보인가요? 임차권의 대항력의 강화라는 거 보이시죠? 이런 것들, 작용이 변경, 다른 말로 효력 변경이라 그래요 효력 변경, 작용 변경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됐죠? 그럼 다시 확인해 볼게요 마스터북 8페이지 와보실래요? 자, 스프링 칠 된 거, 책 항상 같이 가지고 다니셔야 돼요 알겠죠? 같이 가지고 다니시라고 자, 느긋할 시간이 없어요 빨리빨리 피시라고 자, 거기 보면 8페이지에 권리 취득이라는 거 보여요? 그리고 거기 발생, 변경, 소멸 나오죠? 보여요? 거기 설정적 승계에서 저당권을 동그라미 쳐봐요 저당 박스에서 설정적 승계 보이죠? 거기에 저당권 보인가요? 이게 28회 때 마지막 시험 문제였거든요 그 다음에 밑에 작용 변경 보인가요? 저당권 순위 변경, 등기된 임차권 보인가요? 오케이, 그거 동그라미, 작용 변경 자, 그리고 밑에 쭉 나오는데 우리도 법원 가면 경매받잖아요 경매는 승계치득일까요? 원시치득일까요? 승계인데 꼭 느낌에 나중에 가면 원시치득처럼 느낄 때가 있어요 순간적으로 그래서 조심할 거고요 그 다음에 3번에 1순위 저당권이 소멸되어 2순위 저당권이 순위 승진됐다라는 거 보인가요? 작용 변경 보이죠? 효력 변경 자, 4번 갑이 소유하는 거아옥을 을에게 매각을 했나 봐요 을에게 그럼 갑은 소유권을 잃어야 안 잃어요? 잃어버리죠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는 거고 이런 걸 상대적 소멸이라 그래요 소유권의 객체가 바뀌는 거 주체가 바뀌는 거 그런데 만약에 바닷가에 있던 내 땅이 밀물설물에 의해서 바닷물에 잠겨버렸다든지 아니면 집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불타가지고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럼 지상의 건물 자체가 없어져 버린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절대적 소멸이라 그래요 그래서 상대적 소멸, 절대 소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밑에 보면 그런 거 나오고 밑에 나머지 전체 보면 될 것 같고 아, 하나만 더 써놓을게요 8번 밑에다가 그냥 써놓긴 하지만 공부하지 마세요 복습하면 하는 거 아니에요 이거 혹시 각종 혹시 각종 최고 우리 그거 최고한다고 하는데 공부하신 분들은 알 거야 묵권대리에서 상대방이 본인에게 최고합니다 아니면 3자를 위한 계약에서 낙약자가 수익자에게 최고합니다 최고 최고라든지 거절 거절한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것들은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법률 행위가 아니에요 이거는 의사의 통지라고 해요 의사의 통지라고 해서 이걸 준 법률 행위라고 하거든요 이렇게만 하나 좀 체크해놓고 하시라고 이게 26회 때 정답이었거든요 그다음에 28회 때는 아까 저당권 설정은 이전적 승계가 아니고 설정적 승계인데 그걸 바꿨던 거고요 최근에 나온 문제인데 그 정도만 체크하고 넘어가셔도 충분합니다 권리변동은 집에 가면 공부 안 해도 돼요 옆으로 가볼게요 옆으로 가니까 마스터북은 9페이지가 되죠 단독행위 보인가요? 그다음에 우리 요약집은 7페이지가 있습니다 거기선 두 개를 제가 건드려야 되거든요 두 개를 하나가 단독행위라는 거하고 채권행위, 의무부담행위를 두 개를 건들 건데요 좀 쉬었다 오면 그걸 건드려 드릴게요